한국 국력 전세계 6위 일본 프랑스도 제쳤다 우리나라가 타임 뉴스위크와 함께 미국 3대 시사 주간지로 꼽히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 전세계 국가별 국력 순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보다 2계단 오른 순위로 프랑스와 일본을 제친 것이지요. USN 월드 리포트는 최근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BMYNR의 계열사인 BAB 그룹 펜실베니아 대 와튼스쿨과 공동으로 2022 최고의 국가 순위를 매겨 발표했죠. 전세계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계 85개국의 모험성, 민첩성, 문화적 영향, 기업과 정신, 문화적 유산, 이동인구, 기업개방성, 국력, 삶의 질, 사회적 목적 등 10개 요소의 점수를 계산해 순위를 매겼고 한국은 전세계 국력 랭킹 부분 6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국력 부문에서 수출호조 84점, 경제적 영향 79.8점, 군사력 79.1점, 국제외교 66.4점 등 좋은 점수를 받았죠. 정치적 영향력 48.6점, 리더십 영향 22.5점에선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종합점수 64.7점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력 부문 1위는 미국이었고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2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은 두 단계에 내려가 8위를 기록했죠. 프랑스는 지난해와 같은 7위를 기록했으며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 기아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 몇 년 동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으며 한국의 상류층은 브랜드 제품에 돈을 쓰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사의 다른 평가 부문인 기업과 정신 6위, 문화적 영향 7위, 민첩성 13위, 이동인구 13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개방성 76위, 모험성 51위, 사회적 목적 42위 등에서 저조한 점수를 보여 종합점수 70.6점으로 최고의 국가 순위에선 20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7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같은 조사에선 15위를 기록했었죠. 최고의 국가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으며 이어 독일, 캐나다가 차례로 뒤를 이었고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덴마크가 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최저점을 받은 국가는 벨라루스였으며 이밖에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세르비아가 최하위 5개국에 불명예를 썼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